이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확고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세월이 가고 나면 아마 이런 판단을 우리가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일로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때 그 선택으로 한국 사회의 항로와 진로가 다 달라져 버렸다. 이런 표현이 아마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때 그 일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마침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칼럼을 쓰는 우파적 세계관이 굉장히 강한 이응준 소설가이자 시인이 아주 좋은 글을 썼네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루는 분야는 다르지만 보시면 이게 이응준 어둠 속에서 배워야 될 것들 역사적 교훈을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왕정이 시민 온근파가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정을 무너뜨렸는데 정작 그 권력을 독점해 가지고 완전히 소련 사회를 뭡니까? 방향을 틀어버린 것이 볼셰비키의 급진파다. 이런 거죠.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한국사람들 정신 바짝 체리라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사회 방향이 탈취되어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역사적 사례를 제공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악은 치료하고 좌파들은 엄청나게 치료하고 우파들은 물렁하고 비급합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항상 우파들이 밀리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국민의힘은 선관 이하의 여러분들 밀고 당기는 게임에서 반드시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하는 투표용지나 당일투표에서 교부하는 투표용지에 그 투표용지에 진짜를 여러분들 입증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켜야 됐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비급한 인간들하고 물렁한 인간들은 역사적인 시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국가가 요절이 되고 그냥 절단이 날 수 있는 그 사안을 양보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가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이 지금 얼마나 못 보는 그런 채널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230명 정도가 보는데 여러분들이라도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 비급한 인간들하고 물렁한 인간들이 역사적 시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물렁하게 비급하게 그냥 양보를 해버린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요절 내는 그런 여러분들 바로 분기점인 것을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행편없는 인간들인 겁니다. 그 행편없는 인간들이 국힘의 여러분들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아마 이번에 주요한 여러분들 선관위하고 밀고 당기는 게임을 했을 겁니다. 역사적인 관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소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일이란 문제를 국힘이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이 뭡니까 그냥 자유주의 체제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것은 시간이 흘른 다음에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4월 11일이 되면 세상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 중요한 여러분들 요건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정을 시민 온금파가 무너뜨렸는데 권력은 누가 차지했냐 볼시비케 이름 차지해 가지고 그 이후에 한 100년 정도는 뭡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쌩고생을 하게 된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쌩고생을 했고 러시아 이름들 때문에 우리는 분단이 됐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 내용을 그리고 히틀러에 대한 평가가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처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청나게 지배하고 악독한 인간이다 이야기죠. 좌익들이 엄청나게 지독하고 악독한 겁니다. 그래서 우익들은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늘 당하고 나중에 당하는 것의 것은 뭡니까 자유와 재산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유와 재산과 미래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 칼럼을 이 이영준 씨가 썼기 때문에 부조리를 겪는 것은 그거를 여러분들 이영준 작가는 부조리를 겪는 것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내가 해석하기로는 국민이 골로 가는 것은 악인보다도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부지런하지 못하고 덜 집요한 따시다. 그게 뭐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해 역사의 분기점임을 자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혀 윤 대통령이나 한동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울법대 출신들 대부분이 뭡니까 그냥 역사적 분기점이고 나발이고 관계없이 그냥 내 배지 한 번 더 달면 되는 것이고 그냥 내 재임기간 중간 잘 맞추면 땡이다 이건 겁니다. 그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이영준 씨의 이런 어둠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라는 그런 짧은 글에서 제가 받은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이분이 좀 다르게 표현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20세기 공산혁명가들을 탐구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투쟁의 관점에서 경이로운 점이 많고 역사의 생리와 인간 본성에 대해서 각성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유독 다음 두 가지 경우가 자꾸 생각납니다. 깊은 독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나오기가 힘든 그리고 나오기가 힘든 통찰력을 담은 새해 백두의 칼럼인 겁니다. 자익들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집요하고 악합니다. 국힘이 이번에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치료하고 여러분들 악한 그런 대시의 이런 무릎을 꿇는 걸 보게 되면 저 인간들은 자기가 양보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여러분들 망치는 것에 대한 역사적 시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한 번 더 해먹고 내 대통령 자리 몸 끝까지 유지하고 그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국민의힘 협상팀이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선거 부정을 여러분들 저지른 세력들이 새로운 계급으로 등장하고 일당 지배체제가 등장하고 부스러기로 한 7, 80석 정도 그 이하를 아마 국민의힘 함께 주겠죠. 어이 개들 먹으라. 어이 개들 먹어. 이렇게 주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게 계속해서 줄어들겠죠. 그런 시간으로 가는 겁니다. 보수가 괴멸되는 겁니다. 보수 진영은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비급합니다. 선거 부정이 자신들의 목줄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인데 불구하고 보수 진영들이 대부분 선거 부정을 외면한 겁니다. 그 죄가를 그 얻보를 여러분들 전 국민과 함께 어마어마하게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뭡니까 그냥 보수들도 비급하고 지 이익밖에 안 챙기는 겁니다. 그냥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계속 벌어지면 좋은데 이제 시간 가면 돈이 안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냥 좌익들 함께 그냥 제압당해 가지고 그냥 뭡니까 골골거리고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1917년 3월 3일 아침 황제 니콜라스 2세가 폐위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혁명당과 맨셰비키 등의 사회주의자들은 시위대가 쥐어준 권력 사용에 소극적이었다.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르면 이 2월 혁명은 브루조아 혁명에서 러시아가 자본주의 사회가 된 다음이야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으로 접어드는 게 술술하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레니는 스위스 취리에 망명 중이었고 그는 러시아에서의 혁명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역사의 변곡점은 불현듯 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생기는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동지들에게 말하게 됐다. 그런데 로마누프 왕조가 붕괴된 것이다. 그냥 나라가 한순간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체제가 한순간에 전복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우파 인물들이 굉장히 저는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실하지도 않고 절박하지도 않은 겁니다. 이번 선거짐은 또 다음에 이기면 되지 다음이 없습니다. 다음이 없는데 다음이 이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해안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참정권을 보유한 자유시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남 이승만이라는 그 당시에 걸출한 역사적 해안을 가진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겁니다. 다 잊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에 이런 공짜가 없는 것이 창업자들은 밑에서부터 기어 올라갔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겁난 걸 알지만 2세 3세들은 먼저 주어진 부를 여러분들 그냥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만하고 겸손을 잃고 그렇게 방만하게 하다가 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겁니다. 너무 쉽게 얻었던 겁니다. 우남 이승만 득되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걸 여기는 거죠. 그의 좌익대왕 이름들 죄합이 돼 가지고 한 몇십 년 고생해보게 되면 아카 그때가 그때가 그냥 그게 그때 한건으로 그냥 다 넘어가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좋아요를 눌르지 않으신 분들은 동시 시청자분들이 다 한번 함께 눌려주시기 바랍니다. 레닌은 독일이 제공한 봉인열차를 타고 4월 3일 저녁에 귀국한다. 그는 1차 세계대전 이내 마르크스 이론의 일종의 뒤틀림이 발생했다고 분석했고 지금의 이 혁명은 프로리틀 혁명이 분명하니 밀어붙여야 된다고 역설했다. 밀어붙여야 된다고 역설했다. 그렇게 레닌의 판단이 뭡니까 그냥 공산주의의 그냥 태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소위 역사적 해안을 가지고 역사의 변곡점에서 어떤 문제인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국민의힘의 선관위협상팀들이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양보하고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이제 영원히 위조 투표지를 얼마든지 양산에서 쑤셔 넣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양산에서 쑤셔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음대로 전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가동시켜가지고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후보별 득표수를 다 조작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10년 20년 30년 50년 변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새로운 계급인 선거 부정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제압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런 역사적 시각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완전히 뭡니까 그냥 맹탕인 겁니다. 국힘의 국회의원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누가 이번에 협상을 이끌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뭡니까 서울법대 출신의 검사들이 있을 겁니다. 다 맹탕들인 겁니다. 본인들도 막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지배 세력들이 생긴 겁니다. 러시아 혁명이나 선거 부정 혁명이나 딱 마찬가지인 겁니다. 선거 부정 세력들이 완전히 대한민국을 뭡니까 그냥 장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국힘당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의 날인을 포기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그냥 끝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2024년은 역사의 분기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완전히 대한민국을 골로 간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저 양반이 정신 나갔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관계없습니다. 결국은 미래를 가지고 사람들이 가설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따라 이런 베팅하는 것에 인생이 달라지니까 저는 그냥 끝장난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은 어리석고 비겁하고 흘레벌떡하고 물렁물렁하게 되면 본인하고 새끼들하고 이런 식솔들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레닌이 판세 읽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프로렉타의 혁명이 분명하니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밀어붙여야 된다. 좌익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선관위가 확실히 밀어붙여 가지고 뭡니까? 국힘의 코를 그냥 확 꺾어놓은 겁니다. 국민의 코를 확 꺾어놓는 거로는 꺾어놓는다 치는데 그냥 국민들이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그냥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 진짜 노예가 됐을 때 내가 노예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어리석음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7월 4일부터 신문들을 중심으로 레닌이 독일의 스파이란 얘기가 퍼진다. 볼세비키들이 체포되고 20만 루블의 현상금이 붙은 레닌은 핀란드로 피신한다. 레닌은 이 기간마저 좌절하지 않고 국가의 혁명을 저술했다. 그때 러시아에서 코르니 로프라는 장군이 우파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볼세비키와 대중에 의해 48시간 만에 수포로 돌아가고 그 덕택에 레닌은 복구해 러시아 10월 대혁명을 완성한다. 수상 케렌스키는 미국으로 도망친 뒤에 이렇게 회고한다. 코르니 로프의 쿠데타가 없었다면 볼세비키 혁명도 없었을 것이다. 역사라는 것은 아주 작은 당시로서는 너무나 사소하게 보이는 그런 사건 때문에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고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도 뭡니까 연민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국민의 힘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선거범죄집단의 이름들 굴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이미 뭐죠 그냥 경로가 진로가 항로가 결정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게 되면 앞선 주장이기 때문에 저 양반이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정신도 나가지 않고 정신이 굉장히 영롱하고 총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전에 이미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침묵함으로써 이미 결판이 난 겁니다. 민요한이 핵신이 이런 이름을 출범시키고 야단 법석을 띠는 걸 보면서 이미 10월 11일 그 거대하고 엄청난 부정선거를 뭡니까 침묵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냥 대한민국의 항로가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조국이 200석이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뭐 조금 마음이 아픈데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골로. 그냥 그러니까 다 일당 지배체제 하여서 수백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이러면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그냥 살 각오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도 딴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젊은 소설가 분인 50대일 겁니다. 이영준 씨가 그런 통찰력을 여러분들 제공하는 것이 저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을 가리킨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신의 운명에 미온적이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선함과 악함과는 관계없이 역사는 레닌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또한 난세는 적의 절명적 위에 그 적을 부활시키는 바보가 등장하니 그런 자와 그런 세력을 경계해야 된다고 그 바보가 한순간에 역사의 물길을 지옥적으로 바꿔버리는 까닭이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언유적으로 이야기한 너무나 명문인 겁니다. 바보가 등장해 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국민들을 그냥 요절 내버리는 것 나라를. 그 바보가 한순간에 역사의 물길을 지옥적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까닭이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목도 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신이자 소설가가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한 겁니다. 멍청한 바보가 등장해 가지고 한순간에 역사의 물길을 그냥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보 천치는 본인이 바보 천친지도 모르는 겁니다.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역사는 레닌처럼 행동하는 자들의 것이고 상관이에들은 대단한 겁니다. 수세에 취했지만 결국 국힘을 압박해 가지고 결정적이 뭡니까 위조 투표지를 양산하는 것을 손에 놓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거관리 내에 총이자 노비이자 노예이자 여러분 뭡니까 하수인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누구도 왜 생각이 없으니까 국힘의 떨거지들 하고 바보 천치들 하고 대통령실의 바보 천치들이 이기입니다. 그 바보가 한순간에 역사의 물길을 지옥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다. 서울법대 출신의 그 바보 천치들이 한순간에 역사의 물길을 지옥적으로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대통령 선관위 사무총장 국힘의 뭡니까 전당대표 무슨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너거 그 바보가 이것은 단수행을 썼지만 그 바보들이 한순간에 역사의 물길을 지옥적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참 이형준 씨가 조선일보에서 행한 인터뷰가 너무나 압권이었는데 이 양반 지금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글이 진짜 여러분들 파워가 있네요. 역사의 변곡점에는 바보 천치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 바보 천치들이 그냥 멀쩡한 나라와 국민들을 그냥 아수라장으로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러시아의 이야기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 바보들은 지가 바보인지 모르는 겁니다. 국힘의 여러분들 이번에 선관위와 협상했던 그 바보 천치들이 누군지를 여러분들 누가 이번에 협상했는지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바보 천치들이 누군지 한번 여러분들 이름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보 천치들이 나라를 완전히 골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바보 천치들의 톱은 뭡니까 윤석열입니다. 바보 천치들 가운데. 역사의 물길을 완전히 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대표를 하게 되면 아마 우파들은 그냥 대통령은 그냥 뭡니까 그냥 달라들 겁니다. 니가 책임지라 이놈아 이렇게 히틀러가 처칠에 대해서 이렇게 악동한 인간은 처음 봤다고 평해놓은 것을 읽고 웃다가 이내 깨달음에 서늘해진 기억이 생생하다. 히틀러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뭐죠 치독했는데 처칠이 더 치독했다는 겁니다. 치독한 놈이 이기는 겁니다. 우파는 대한민국 우파는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그냥 먹히고 씹히고 밟히고 여러분들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빼앗기고. 자유를 지키는 자는 그 자유를 빼앗을 리는 자보다 강해야 된다. 이 사회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참담한 부조리들은 우리가 그것을 저지른 악인들보다 부지런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했다. 비겁했다 이야기죠. 이 이치를 깨끗하게 받아들여 전부를 걸고 싸우지 않으면 정치적 현실은 노예가 돼버린 사실 자체를 자각 못하는 대중을 양산한다. 노예가 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노예 상태에 들어있는 겁니다.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까지 모두 9번의 공직선거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위조 사전투표지가 무한정 투입된 겁니다. 공직선거의 이름으로 선출된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군수구청장 시장 지방의회 구의회 강력의회 모두가 다 뭡니까? 선관위가 선관위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 노예죠. 구역질이 나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노예들이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비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빼앗기는 겁니다. 다 빼앗기고 나중에 여러분들 뭡니까? 각설이 탈령하겠죠. 나중에 세 분이 흐르면. 여러분들 참 잘 썼네요. 아침에 방송을 거의 마무리할 때 참 글을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하고 러시아 혁명 당시가 이렇게 일치할까. 이렇게 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힘이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선관위와 협상 과정에서 양보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 힘도 그냥 그 바보 천치들이 등장해 가지고 여러분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물줄기가 여러분들 변곡점을 이루는 그 순간에 그 바보가 한 순간에 역사의 물길을 지옥적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중에 여러분 어떤 인물이 윤 대통령입니다. 본인은 뭐하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아직은. 본인은 본인이 지금 나는 영업사원 1호가 돼서 열심히 뛰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지지도가 높지 않네요. 그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좀 현명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을 잘 치는 것이 현명한 게 아니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남 이승만이는 그 통찰력을 우리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빚을 진 겁니다.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김구가 권력 잡았으면 뭡니까 공산주의했겠죠. 뭐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 오늘 참 이렇게 이영준 작가가 쓴 이 아주 통찰력 있는 밑에 댓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수준이니까 억울하나 억울하지 않으나 그냥 그동안 너무 과분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던 겁니다. 부라는 것이 결국은 정신이 있어야 부가 나오는 건데 물질이라는 것이 그냥 물질이 그런 것 없이 그냥 다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편한 사람들인 거죠. 오늘 정말 방관자들의 운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낙연 씨가 창당을 하는 모양이죠. 그냥 뭐 선거 앞두고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있는 것은 뭐 흔한 일이니까 그래도 이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든 신문들이 이제 큰 뉴스니까 조선중앙동화에 다 톱뉴스가 있게 이낙연 1월 4일 날 신당 창당을 선언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보시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친명계 여러분들 대항해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계속 냈던 비명계 현역위원 4인이 4인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결정하느냐 조응천 의원이고 이분들이 지금 당은 아니지만 원칙과 상식이라는 것은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있더라도 다 숙청 대상이 될 테니까 4인이 공동행동을 통해서 결단을 내리겠는가 이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 관심거리인 거죠.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뭐 거의 확실 안 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아무런 변화의 의지가 없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낙연 쪽에서는 고민거리가 없어진 셈이고 2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밝인 대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이제 모두가 이제 신당 창당 그 다음에 이제 공천 쪽으로 그렇게 무게가 잡히는 거죠. 선거판이 완전히 기울이지 있는 것을 고칠 노력을 그 많고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전혀 안 한 겁니다. 참 무심하기도 하고 무능한 사람들인 겁니다. 집권 초기에 1년 6개월이라는 그 길고 긴 시간 동안에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도 전혀 추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 대표하게 되면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윤 대통령이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본인의 과실이고 본인의 이름들 엇본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하나 관철 못 시키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관철 못 시키고 본인의 이름들의 임명권을 이름도 임명권자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김용빈을 보냈는데 그 여러분들 그 제도 하나 관철할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누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대통령실 사람들은 지금 그런 걸 걱정 안 하겠지만 총선 대표하게 되면 더블당에서 이런 탄핵 이야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분노한 여러분들 우파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엄청나게 터져나올 겁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은 다 뭡니까? 우파 인물들 가운데 저는 한 60 70% 정도는 선거 부정 문제에 여러분들 손을 놓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쏙 편안하게 생각하겠죠. 아래 것들이 하는 거고 나는 건사하고 의전 같은 거 여러분들 받으면서 이런 폼 잡는 거 그런 거가 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야 모두에게 일당이 될 수도 없다. 이준석 이낙연 신당 지지 18% 대중들이 18% 신당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저는 큰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일당이 될 수 있느냐 51%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 34% 이런 것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냥 뭐 중앙선관이 사나이 열심히 해서 이런 전화번호 가지고 그거 뭐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낙연 이재명 변화 의지 확인 못해 갈 길 가겠다. 12월 30일자 조선일보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1만 3천 명 정도가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해 가지고 72%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현실에 대한 대답이기보다도 이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소망 바람을 포함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양당체제가 굳건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람을 좀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간 가면서 양당체제로 굳혀지겠죠 지지계층들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소망을 피력합니다. 성공해서 정상적인 민주당이 돼야 됩니다. 30승은 충분히 얻을 겁니다. 그런데 제2님이 그냥 쿡 찔러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하는데 어떻게 이기겠노? 이낙연 씨 선거를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블당이 훨씬 더 선거를 더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정선거 어떻게 하면 어찌 이기나 제2님이 그냥 전국을 찌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하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저는 실상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도 사람들이 이낙연 신당이 좀 선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여러분 다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선거결과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이렇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많은데 어쩜 이렇게 논리적 사고를 못하냐 이야기죠. 한번 던져봅시다. 대한민국 선거결과 누가 만듭니까? 대한민국 선거를 누가 만듭니까? 이 바다님 대한민국 선거를 누가 만듭니까? 바예런 민재님 대한민국 선거를 누가 만듭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결과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위조 투표지를 마음대로 원하는 것만큼 만들어서 투표하며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것만큼 투표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원하는 것만큼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서 발표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냥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선거는 투표자들이 던지는 표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거관리위원회 마음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이 물렁물렁 해 가지고 비겁해 가지고 투표용지가 정본임을 여러분들 입증하는 중요한 절차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포기한 겁니다. 선관위가 계속해서 온라인상에 올린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마음대로 인시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을 이번에 합법화시켜준 겁니다.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관위는 전면 수개표를 하겠다. 그래서 과거처럼 개수기 다음 심사부 수건표가 아니고 심사부 수건표하고 개수기를 하겠다. 그거 전부 손으로 세겠다. 손으로 무엇을 샌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조 투표지를 손을 샌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여기 개함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위조 투표지를 뭡니까? 듬뿍 넣어 가지고 그 투표함을 개함장 이름 개표소에 끌어와 가지고 개함 투표함을 까는 겁니다. 안에 뭡니까? 진짜고 이름 가짜가 듬뿍 섞여 있는데 그걸 다 세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그거를 전자개표기로 돌리고 그다음 수작업을 하고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그 미친 짓을 또 언제 했습니까? 2020년 4.15 총선의 재검표장에서 법원의 이름들 수십 명 수백 명 여러분 직원들이 와 가지고 가짜 투표지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 짓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진짜 대한민국 사람은 없고 그냥 내 눈에는 조선 사람들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실에도 조선 사람들이 우글우글하고 국민의힘도 조선 사람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자 개함 투표함 속에 가짜 투표지를 완전히 넣어 가지고 뭡니까? 개표소에 들고 왔는데 그걸 뭡니까? 전면 수개표랑 무슨 소용이 있노? 그게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첫날부터 흥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흥분 안 합니다. 나도 이제 다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평정심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기에는 그냥 나이 든 사람 보이는 태도처럼 그냥 중얼중얼중얼중얼 뭡니까? 비 맞은 늙은이처럼 그렇게 중얼거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좀 세게 하는 겁니다. 이 이름 된 겁니다. 아니 너거 이렇게 표 다 조작하는데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2016년 총선 2016년 총선이 누가 된 겁니까? 노이찬이 당선된 겁니다. 이때도 이러면 이상하죠? 2019년 4월 3일 보궐선거 노이찬 후보가 뇌물사건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보궐선거를 한 겁니다. 그 보궐선거는 후보 단일화가 된 겁니다. 정의당 한 명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의 강기훈 후보에 이런 표를 훔쳐가지고 20% 훔쳤을 겁니다. 그래 정의당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표를 도덕질한 게 거의 보이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미래통합당은 다 여러분들 차이값이 마이너스고 정의당은 차이값이 플러스고 더불당도 다 차이값이 플러스습니까?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0장당 25장 100장당 4장 가운데 한 장 100장당 25장을 훔쳐가지고 그 훔친 도덕질한 여러분들 그 사전투표 득표수를 선거 사기세력들을 어떻게 배분했습니까? 정의당에게 60% 밀어주고 더불어민주당에게 40% 밀어준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투표자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대한민국 선거는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냥 선거 사기세력들이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에 조작값 25%를 적용해가지고 강기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훔쳐서 장무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정의당에게 60% 주고 더불당에게 사이좋게 40% 줘가지고 나눠준 거죠. 누가 나눠줬습니까? 투표자들이 나눠줬습니까? 국민이 나눠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세력님들께서 다 나눠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제가 뭐 가장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지식 경남 창원에서만 일어났습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명시값 선거결과입니다. 조작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차이집이 적지 않습니까? 조작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여러분 차이집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래서 이미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냥 노예상태에 있는 겁니다. 선거에 관해서는 그냥 선관위가 다 그냥 만들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연구히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에 국민의힘의 협상팀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조투표지 생산을 무한대로 가능하게 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공직선거법이 규정된 날인을 그냥 양보해버린 겁니다. 이런 xx들인 겁니다. 정말 참 기가 차고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게 참 대단한 거죠. 뭐 여러분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비례대표 선거인데 비례대표는 또 투출액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더불어 신민당은 미래한국당 표만 빼앗고 열린민주당은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세병당 표만 빼앗지 않습니까? 부산 해운대에 미래한국당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훔쳐가지고 더불신민당하게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 더불신민당의 자매정당인 열린민주당은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세병당의 표를 훔쳐가지고 열린민주당이 가지는 거죠. 이거 다 누가 합니까? 이걸 다 선관위가 한 거 아닙니까? 뭘 한 겁니까? 두 가지를 썼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고 두 번째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하고 특히 사전투표 위조투표를 투입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뭡니까? 선관위가 12월 27일 날 무슨 투개표 관리 개선안을 발표한 것이 이 밑인데 개정개표 절차인데 이 3번 4번을 바꿨다고 그렇게 크게 신문의 이름들 대서특비를 하고 신문기자들 전면 수개표 하든지 전면 수개표 하면 뭐하냐 이야기죠. 투표함 자체 안에 이미 뭡니까 부정선거 위조투표지가 듬뿍 들어있는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가 뭡니까 인체소에서 어마어마하게 찍어가지고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다 이런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투표 속에 오는 이런 투표지 속에 가짜 투표지 간 이런 산뜸이처럼 들어있는데 그걸 전자개표기로 돌리고 그다음에 수개표를 하고 다 미친놈들이란 거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면 뭘 못하겠습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이렇게 지배 엘리트들이 썩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모릅니다 윤 대통령 자신도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덜란드가 뭐 이렇게 하고 뭡니까 영국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지 알겠죠 폼 자보니까 그런데 선거를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좌익들이 뭡니까 선거를 장악해서 영구직권길을 가는 거를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김용빈하고 이러면 윤석열이가 아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시험치는 머리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통 역사적 뭡니까 해안이란 것은 일 푼도 없는 인간들인 것 같아요 억울한 것은 국민들이 죽을 고생하겠다는 거죠 자 한동훈이 하고 윤석열이 하고 이런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정진석이가 또 뭐 한동훈 뭡니까 그냥 지하자 이야기를 했네요 이렇게 다 국힘에 그냥 덜어붙어 가지고 3선 4선 5선 위원하는 사람들이 소명감 이런 건 전혀 없는 겁니다 새로운 권력이 탄생하게 되면 그게 줄대기와 바쁜 겁니다 정말 개탄할 일인 겁니다 정진석 씨는 또 뭡니까 김기현 만드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도 정진석 씨가 뭘 했습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될 때 선거관리위원의 그 센 반대도 불구하고 당대표 경선관리를 맡겼지 않습니까 당연히 선관위에서 표를 만졌겠죠 이준석이 만질 때와 마찬가지로 그걸 누가 했습니까 정진석 씨가 했지 않습니까 오선 의원 이제는 한동훈 만세 한동훈 만세 우리 한동훈이 만세 이렇게 하고 다니네요 정말 참 이렇게 해야 뭐 정치 권력을 붙어 있을 겁니다 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오선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나라도 한마디 해줘야겠다 이야기죠 오늘 동화일보를 보다 보니까 주간동화에 한동훈은 브랜드 뉴다 윤석열과 세계관이 다르다 인간이 다르니까 세계관이 다르겠지 그러나 같은 검사 출신의 형님 아우하는 사이에 무슨 새로운 게 있겠냐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드리면 공박사님 그래도 우리 한동훈 씨는 뭐가 한동훈이 선거부정에서 한마디를 했나 뭘 했냐 이야기죠 당신들 기다려봐라 그냥 그 나물에 그 물일 거다 이야기죠 딱 보면 모르냐 이야기죠 서울북대 출신들이 대가리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대가리가 좋으니까 서울북대 들어갔겠죠 그러나 선학 개념은 완전히 뭡니까 저게 남대문 시장의 아저씨보다 못한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동훈이 등장해 갖는 상징성은 미래 희망 변화 브랜드 뉴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또 붙여야 되니까 한동훈은 브랜드 뉴입니다 윤석열과 세계관이 다릅니다 리더십 발휘에 총선 승리하면 리더십을 발휘해서 총선에 어떻게 승리하냐 의 정진석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총선에 어떻게 승리하냐 득표수를 다 만드는데 총선에 어떻게 승리하냐고 득표수에 맞춰가지고 위조 투표율을 다 찍어가지고 뭡니까 투표함수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승리하냐 그냥 지금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국민의힘한테 50석을 하사할 건지 60석을 하사할 건지 70석을 하사할 건지는 그냥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결정하는 거라 당신이 알잖아 당신도 아슬아슬하게 투표지 분리기 조작 창관님들이 발견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당신이 당선됐지 않냐 그냥 완전히 코미디고 그냥 제 눈에는 그냥 신문에 나온 기사들이 완전히 뭔가 쉬워온 겁니다 한동훈의 등장이 갖는 상징성은 미래 희망 변화 브랜드 뉴스입니다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변화를 원합니다 50세 젊은 지도자의 등장은 조명밖에 충분합니다 선관위 전산 프로그램은 유권자의 변화도 모르고 브랜드 이유도 모른다 이야기예요 그냥 돌리면 그냥 결과를 내는 건데 뭘 그냥 선관위 조작 프로그램이 브랜드 이유를 안단 말이고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2월 28일 주간동화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총선은 운동권 이념 정치 세력과 미래 준비 세력의 대결입니다 정신나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가오는 총선이 어떻게 운동권 이념 정치 세력과 미래 준비 세력의 대결이냐 다가오는 총선은 선관위가 얼마나 위조 투표율을 찍어넣느냐 이게 문제지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을 통해 미래 준비 세력에 걸맞는 정책들이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런 걸 읽으면 내가 얼마나 구역질 나오겠습니까 정진석 씨도 내하고 동갑이고 윤 대통령하고 다 동갑이 저출산 고령화 등 여러 당면 과제 얼마나 경정인전 대책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2021 총선설페가 갈릴 것입니다 전부가 다 사기입니다 거짓이고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되겠습니까 전부가 다 사기꾼들인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여러 당면 과제에 얼마나 경정있는 정책을 내는가에 따라서 2024년 총선 승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총선 승패는 우리 위대하신 선거관리위원회 내 외부에 존재하는 선거조작세력들의 결정에 좌우가 됩니다 선거조작세력들이 어떤 조작방법을 사용하느냐 전국에서 어떤 조작값을 집어넣을 거냐에 결정됩니다 저희들이 추계해본 바에 의하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사전투표일 뻥튀기를 통해서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만큼 위조투표를 슈셔넣고 후보별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으로 조작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사용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실제 사전투표일보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7.45%의 사전투표를 뻥튀기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입니다 전국에서 329만 표의 가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하고 그것을 전부 선거구마다 골고루 접전지마다 골고루 그렇게 더블당 후보와 함께 쑤셔넣으면 더블당이 무난하게 압승할 겁니다 200석을 넘어설 겁니다 저희들이 추계하면 얼추 214석이 나올 것을 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의 탄핵과 총선이 다 개연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 정진석 의원은 뭐라고? 무슨 정책 대결이 될 거라고? 운동권 이념정치 세력과 미래준비 세력이 대결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야기죠 인간들아 이런데 방송에 와가지고 말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집에 가서 좀 쉬지 정진석 씨는 거의 떨어질 뻔했잖아요 청와대 대변인 출신 박수연 씨가 투표제 분류기를 열심히 조작을 했는데 참관인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뭐죠? 부여 청장군 개표소가 들썩기 여러분들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공병호 tv 여러분들 사권 도덕놈들 보게 되면 실제 몇 편인지 가짜 몇 편인지가 다 여러분들 조사대가 나오잖아요 권력이 참 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 부패해도 너무 부패한 겁니다 그들의 아까의 타협과 흥정에 따라가지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냥 골로 가게 됐으니까 그동안 많이 늙었네요 그래도 나도 나이가 들었지만 구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구도가 뭐가 중요하냐 2024년 총선에서 이기려면 하나만 하면 된다 하나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통해가지고 위조투표제를 선관위가 못 만들게만 하면 이기는데 그렇게 외쳐도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이 죄를 어떻게 앞으로 갚을 겁니까 정진석 의원은 이런 짓 했잖아요 이게 2023년도 2월 3일 기사입니다 2023년도 여러분들 2월 달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윤 시민이 무슨 무선 시민이 해가지고 나경원 씨를 꿇어 앉히고 김기현을 밀었지 않습니까 그때 강원도의 나이가 많이 드신 그런 당원인 당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맡기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하라 이분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사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광현 강원도 국민의힘 조직본부장 38당대표 선출 방식에서 검증되지 않고 위험한 거 알려진 k보팅과 ars 모바일 투표 방식을 결사 반대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탁 철회와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당대표 선출을 요구합니다 단식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아마 70대였을 겁니다 이거를 누가 밀어붙여가 여러분들 선관위 측에 위임한 겁니까 정진석 씨가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선거 결과 제대로 발표 안 했죠 후보별 모바일 투표 득표율이 얼만지 ars 투표 득표율이 얼만지 전혀 발표 안 했지 않습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선출 과정에 선관위 협조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도 부정선거고 당대표 경선도 선관위 측에 위임한 건 다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부패해 가지고 그냥 국힘은 당대표 경선에 떡고물을 좀 먹은 겁니다 부정선거 또 고물을 그런데 이제 큰 걸 먹은 사람들이 나라를 다 삼키게 됐으니까 한동훈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어떤 인간인은 어떤 인간이겠습니까 사용되다 크리넥스처럼 나가 떨어지겠죠 머리가 좋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반듯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대를 가지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걸 안 하겠습니다 그냥 더 이상 심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한 가지만 지금 하면 되잖아요 위조 투표지에 맞는 걸 막기만 하면 되거든요 선거범죄 지금 중심에 위조 투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위조 투표지 제조를 막으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세상에 이러면 도장을 찍으라고 도장이 있는지 도장을 인시하라고 이러면 도장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공병호 tv 영상을 보시고 한 분이 세상에 어디 도장을 인시하라고 이러면 도장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노 너가 한번 생각해봐라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거 있는 거 아니야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안 찍으려면 네가 투표관리관이 왜 하냐 내가 해 주겠다 무료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범죄의 중심에는 위조 투표지 제조가 있고 위조 투표지를 가능하는 데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란 것이 있으면 위조 투표지를 못 만들잖아요 이것만 고쳐달라는 거 안 국민들이 공병호 tv를 비롯한 깨어있는 우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슨 윤 대통령께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좀 먹여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부자되게 만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선거 좀 공정하게 해달라는 거고 선거 공정하게 하는데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만 날인하면 그냥 선거가 상당 부분 맑아지니까 그것만 해 주십시오 그것만 좀 봐주십시오 이런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안 하니까 뭡니까 앞으로 탄핵 때도 싼 거죠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 4.15 총선에서 대표하고 나면 아마 내가 볼 때는 우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오래 참았지 않습니까 저분이 좀 잘하실 거다 선관위제도 선거범죄 핵심 포인트 딱 두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젊은 날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 거 아닙니까 하기를 경제학 박사 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뒷굼으로 하기를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머리가 좀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송 보시면 핵심 포인트를 딱 정리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핵심 포인트는 딱 두 가지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고 그것을 합법하기 위해서 실물로 된 위조 투표율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두 가지를 다 방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그냥 사인을 날인하게 되면 위조 투표지 제조가 투입이 어렵고 전산 조작이 힘들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이런 세상이 될지는 정진석 씨도 여러분들 좀 부유하게 큰 거죠 아버지가 다선 의원이었으니까 윤 대통령도 부유하게 큰 거죠 아버지가 연세대학 교수였으니까 세 사람이 다 1960년생입니다 제가 60년생이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은 시대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그 시대 상황과 그분들의 분위기를 이해하는 도가 좀 높을 겁니다 정말 제가 이해하기 힘든 거는 권력이 그렇게 좋은지 다선 의원을 하면 그렇게 다 변질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라가 선거 사기 세력들에 장악돼 가지고 일당 지배 체제가 돼서 이회찬 씨 이야기처럼 50년 좌파 장기 집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열리는데 그게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그것을 다 뭡니까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과 편리함 때문에 그걸 그냥 은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전직 석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막힌 일인 겁니까 조금만 생각해보게 되면 자기를 믿고 이런 권력을 부여한 뒤에 몇 천만 명의 이런 사람들의 자유 생명 안위 미래 재산이 다 달려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깡그리 무시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길이 있습니까 제가 윤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것은 5천만 국민들이 뭡니까 노예 상태로 빠지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게 있냐 이야기죠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부정성 걸 그렇게 그냥 깔아뭉개고 은폐하기로 하냐 이야기 당신이 앞날에 그냥 그렇게 해서 안전하겠냐 이야기죠 정진석 씨 한번 당신도 생각해보시오 당신들은 딸들을 다 키워가지고 부잣집에 시집보냈으니까 노후가 걱정할 게 없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7, 9학번 동기들이니까 당신들을 믿고 지금 따르는 국민들이 4천만 5천만이 되고 그 뒤에 후손들이 수없이 앞으로 나올 건데 그 사람들이 참정권이 박탈이 돼가지고 북조선하고 비슷한 그런 국가가 돼가 산다고 생각하게 되면 당신들이 어떤 이유로도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 그런 짓을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광고 하나 하고 그다음 다음 주제로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둑놈들 시리즈 참 제목을 잘 정했죠 진짜 도둑놈들 사기꾼들입니다 세금 먹고 사는 인간들 가운데 도둑놈들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참 궁금할 정도의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날개를 달고 많이 확산돼서 여러분 더 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급하는 데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명호 tv에서 두 달 전부터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한국인이 쓴 아주 잘 쓴 통사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를 다룬 기독교 발전사라는 그런 앵거를 가지고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도 여러분들이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경수님이 이렇게 1960년생의 대부분은 유년기에 이 잡고 개구리 잡고 그 다음 지도 잡았죠 가제에 붕어 멧두리 잡아먹다가 70년대에 들어서 라면 좀 먹고 부유하게 자라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양반 지배집단으로 아는가 봅니다 나머지는 노예야 조선시대 기준으로 그렇게 유경수님이 아주 빼앗은 말씀을 하셨네요 안된다 now